수능특강 영어 독해 4강의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글의 주제나 소재나 글에 나온 말, 글에 나오지 않은 거는 모든 문제의 답은 글에 나오지 않은 거는 답이 되지 않는다. Because는 뭐뭐 때문에 행동은 are carried out, 수행되는데 이는 뭐뭐에서 or works of life니까 이건 여기 밑에 보면 직종, 직업, 신분, 배경 모든 신분에서 행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리키는 건 행동 행동은 지금 모든 거에서 수행된다 그랬어. 모든 직종에 다 행동이 있어. 있기 때문에 행동은 유용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you do가 앞에 있는 all를 갖다 꾸며줘. 네가 하는 실제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의 직종에 행동이 있고 행동은 말할, 네가 하는 거에 말할 유용한 것이 있다. 행동은 즉 뭐다? 유용하다. 자 시작해보자. 스포츠로 시작해보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로 시작해보자 하니까 자 예시를 스포츠로 들겠다 이 얘기야. 뭐에 대해서 행동이 지금 어떻다 그랬어? useful things to, 유용하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예시를 행동으로 들겠대. 이치열. 매년 수백만 달러의 그 돈이 소비된다. 메서드는 방법이야. 포는 뭐뭐하기 위한. 러너가 달리기 선수들이 더 빨리 달리는 걸 도와주고 브로드 점퍼니까 여기 밑에 있죠? 멀리뛰기 선수. 멀리뛰기 선수들이 좀 더 멀리뛰고 폴 볼터도 여기 밑에 있죠?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이 좀 더 높이뛰고 기타 등등을 돕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돈이 매년 소비된다. 스포츠에 대한 지금 예시야 행동에 대해서 스포츠는 커다란 발전을 in the past century 과거 세기에 커다란 발전을 했고 위드는 뭐뭐한 채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졌죠. astonishing pace.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면서 세워지면서 스포츠는 커다란 발전을 했다. 그러면 행동은 유용한 것이 있다 그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스포츠야. 그래서 돈을 쓴다 그랬어. 많은 돈을 쓰는데 예시가 어떤 운동에 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스포츠가 뭐한다? 발전을 해서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돼. 빈칸의 답은 뭐다? 글의 주제 소재 글에서 많이 나온 말 이게 답이다. 레코드. 기록들은 정해졌다. 비코즈는 뭐뭐때문에 이렇게 돼. 에즈웰 에즈는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장비와 스포츠 의류와 여기 밑에 있죠. 장소죠. 스포츠 행사가 테이크플레이스 발생하다 일어나다. 스포츠 행사가 발생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스포츠 훈련에 대한 뭐 때문에 기록이 세워졌어. 만약에 네가 옷을 봐. 근데 과거에 운동선수에 의해서 착용된 옷을 보게 되지. 당연하게 오늘날 선수들은 좀 더 수행하는데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날 선수가 수행을 더 잘한다. 이렇게 되죠. 자 더해 새로운 방식의 옷과 먹는 습관과 스포츠 심리학의 등장을 더해봐. 그럼 너는 볼 수 있어. 얼마나 훌륭한 인 라이트먼트 발전이 밑에 있죠. 발전 깨달은 개몽 발전이 라이트 이끌었는지 더 좋은 운동의 수행을 이끌었는지 너는 볼 수 있다. 그럼 첫 문장에 스포츠가 행해 행동이 행해지고 유용한 게 있고 스포츠를 지금 예시로 튼다 그랬고 많은 돈이 스포츠에 쓴다 그랬고 스포츠는 발전이 있다 그랬고 스포츠에 기록이 세워진다.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오늘날 선수들이 옛날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스포츠가 지금 뭐 때문에 해서 기록이 세워졌다 그랬어.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새로운 옷이야. 먹는 식습관의 변화야. 스포츠 심리의 그 등장이야. 새로운 게 지금 새로운 이런 것이 에머전스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발전이 일어난 걸 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발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너는 더 좋은 수행의 능력 발전이니까 이거는 기록 새로운 수행 능력도 기록 이렇게 되죠. 기록을 볼 수 있다. 뭐 때문에 새로운 옷이나 뭔가의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2번 들어가면 되죠. 새로운 접근 방법이 취해졌단 말이야. 기록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새로운 접근 방법이 취해졌어. 스포츠 훈련과 스포츠 에키먼트 장비와 스포츠 옷과 스포츠가 일어나는 것에 이루어졌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발전이 일어났단 말이야. 왜냐하면 새로운 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뜻의 문장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보면 많은 발전이 운동의 수행을 이끌었다. 넌 이걸 볼 수 있고 새로운 거를 지금 더한단 말이야. 그럼 발전을 봐. 발전이 지금 기록이잖아. 기록이 세워졌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까 스포츠 훈련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취해졌다. 여기에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고 항상 글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글 안에 있는 게 들어가야지 절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1번 봐봐. 스포츠 팀들이 턴투니까 의존하게 됐다. 스포츠 여기에 이건 내 생각이지. 아니겠죠? 글에 나온 게 답이니까 실제 현실에 시뮬레이션이 기여했다. 시뮬레이션 얘기 안 들어갔고 운동의 수행이 선호됐다. 선호 얘기도 안 들어갔고 메스미디아가 관심 가지는 걸 메스미디아 얘기도 안 들어갔고 글에 있는 게 항상 답이고 글을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내 생각을 빼고 그냥 글에 있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고 다시 정리하면 행동은 모든 직종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들 행동은 당신이 하는 실제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로 시작해봐. 매년 수백만 달러가 운동 선수들이 달리기 산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빨리 뛰어 멀리 뛰기 선수들이 더 멀리 뛰어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더 높이 뛰어 기타 등등을 돕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돈이 소비된다. 스포츠는 과거 세계의 커다란 발전을 보았고 새로운 기록이 놀라운 속도로 세워졌다. 기록은 세워졌다. 왜냐하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스포츠 훈련 스포츠 장비 스포츠 의료 스포츠가 일어나는 장소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테이크 투 취해졌기 때문에 기록이 세워졌어. 만약에 네가 과거에 운동선수에 있어 착용된 옷을 본다면 당연하게 오늘날 선수들은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의 의류와 식습관의 변화와 스포츠 심리학의 등장을 더해봐. 그러면 너는 얼마나 훌륭한 발전이 더 좋은 운동의 수행을 이끌었는지 볼 수 있다.